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권력을 지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지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을 가끔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제도, 넓게는 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고 지금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에 또 이 땅에 살아갈 세대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기울아 쓸데없는 생각이다, 걱정이다 이렇게 쳐버리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논리나 이성, 합리, 법리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지나치다고 할 정도의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탈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사고 폐지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그 많은 아우성과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뜻대로 바뀌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체제도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2년 정도 크고 작은 정책들의 변화를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지금 집권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논리나 합리나 법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명분으로든 간에 결국 밀어붙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걱정하는가? 현재 집권청이 1948년도 재헌국회가 규정한 자유체제와 헌법적 질서에 대한 수호의지가 있는가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인들의 위대한 성취, 자유와 풍류라는 것을 가져다 준 주추토리자, 기반이자, 토대이자, 근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존경심과 헌법 수호의지를 집권청이 갖고 있는가 이런 점을 심히 걱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 대통령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계를 서두르고 있다 저분이 왜 저렇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계를 목을 매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지난번 판문점에서 한미북 정상들의 간단한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대통령의 일성은 적대관계의 종식이다 그런 해석에 대해서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 이런 주장을 폐기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은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 대통령의 마음에 한 단면을 이해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계를 시도해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체계를 종전선언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지 알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안보의 큰 축을 형성해 왔던 유엔사라든지 한미연합사라든지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될 특별한 그런 명분을 읽기 때문에 평화협정체계를 그렇게 서둘러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뭔가 이건 양식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에 해당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을 갖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왜 저렇게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될 대통령이 저렇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평화협정체계를 위한 정부의 물밑자금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11일 통일부의 평화협정 초안 작성 작업입니다 현재 통일부 장관으로 있는 김연철 씨 그 당시에 통일부 산하의 통일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2019년 2월 11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원장으로 재직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로 출장가서 구체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중국의 관계자들과 유엔군 사령부 해체 방안이 담긴 평화협정 시안을 중국의 전문가들과 농의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작성 공개한 이 사안에는 북한의 비핵화 약 50% 달성 시점으로 예상되는 2020년 초반에 남북 미중 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90일 이내 유엔사를 해체한다 왜 50% 달성될 때 하냐 이야기야 완전히 된 다음에 하면 될 건데 통일부는 2019년 5월 19일 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 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계를 대비해서 남북경제공동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 앞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라는 새로운 모델을 내세우는 데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평화협정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성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수행입니다 2018년 8월 15일 날 강북질 행사장에서 문 대통령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룬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다 아마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게 궁극적인 종창치라고 봅니다 이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첫째 조석한 시간 내 종전선언을 하고 계속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둘째 한반도로부터 외국군을 철수시키고 셋째 남북한은 경제공동체를 구성해서 평화롭게 살아간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좋습니다 문제점이 많죠? 질문 세 번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문 대통령에게 물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안의와 자유와 번영과 재산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뿐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도 그 자식들 세대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존엄성에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입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평화협정과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언뜻 어떤 헌법 질서에 기초하라는 건지입니다 두리뭉실 넘어가선 안 되고 이 점이 맥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1948년도 재헌헌법에 기초한 평화협정과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의문점과 의혹을 생겨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맥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한 경제공동체라든지 통일한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하면 노예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고 평화가 왔다고 입에 달고 다니고 통일이 왔다고 외치더라도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기초를 대한민국 헌법과 전체주의 헌법을 적당히 섞은 것이라면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것을 추진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적대국에 팔아넘기는 일종의 적대적 행위를 시도하는 일로 해석돼도 아무 무리한 일이 아니다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의 경쟁은 체제경쟁이며 생존경쟁이며 헌법경쟁이다 아주 중요한 게 헌법경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을 채택한 대한민국하고 김시왕조란 전체주의 헌법을 채택한 김시왕조 헌법의 경쟁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국가 안에 체제의 성격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두 체제는 양립할 수가 없다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환상을 가졌으면 안 된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홍콩에 난리법석이 난 것 대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다 뭐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일국 양재체제라는 것이 존립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당히 믹스하는 체제가 남북경제공동체와 평화협정의 기초작업이 아닌가 라는 그런 점들을 항상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이 풀명한 입장을 정리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그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을 위험한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우리에게 번영과 자유를 가져준 헌법질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되고 또 이와 같은 체제와 관련된 문제는 국민들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소상하게 밝혀가면서 진행해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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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가